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영맘입니다. 오늘은 깨진 항아리에다가 버리기 아쉬워서 아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아리 높이가 지금 30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름이 한 18cm 합식을 좀 해보려고 하구요. 요거 보시면 레티지아 레티지아를 여기 앞에 입구에다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깨진 항아리 집에 있으실 겁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구요.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낮은 거를 앞에다 두고요. 길은 거를 뒤쪽에다가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짜잔 하나 넣구요. 항아리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밑에는 제가 이제 슈가토 이거는 물구멍을 지금 안해놨어요. 여기 옆에가 깨지고 좀 깨진 부위가 낮아가지고 굳이 구멍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슈가토로 지금 잔뜩 넣어놓고요. 한 5cm 정도 제가 슈가토 깔아놨습니다. 밑에 그리고 레티지아를 이렇게 큰 애들을 뒤로 놓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 앞에다 놓고 여기 앞에다가 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요거를 저 가운데다가 제일 그냥 틈새로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만 안 들리게 심으면 얘네들은 뭐 별로 흙은 그리고 다 썰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흙을 밀어넣습니다. 이 밑에다가는 저거 슈가토 잔뜩 넣고요. 그 중간에다가는 중간 마사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깨진 여기 옆에 요거 요거는 여기 깨진 부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다 이제 이렇게 레티지를 놓고요. 뒤에는 염자를 하나 이렇게 놔보려고요. 여기다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또 이쁜거 찾아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아 레티지어 다섯 개 들어가네요. 항아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대충 하고 여기다가 이제 소리마사로 아 이거 두들기기도 어렵고요. 그냥 흙만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아래도 좀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그냥 바깥에다가 얘네가 뿌리만 잡히면은 그러면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떨어뜨려주고요. 항아리라 쉽지는 않습니다. 심기가 흙만 꼭꼭 눌러서 배양토 넣고요. 뿌리 잡힐 수 있도록 여기다가 소리마사 더 넣습니다. 얘들 지금 물구멍이 없어서 배양토 보다는 거의 중간 마사하고 휴가토로 지금 제가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채워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레티자 좀 넣습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여기다 염자 염자는 이거 제가 분갈을 한거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서 이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대로 넣고요. 여기다는 흙을 요거 하기 전에 뒤에다 흙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염자고 중간에다 넣을 거고요. 여기 지금 공간이 지금 많이 비어서 보시면 베이비피부 양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흙은 많이 안 빼겠습니다. 항아리가 지금 적인 상태라 앞에다가는 베이비피부를 두 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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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야곱생이 옆에다가 좀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생이 하나 넣구요 여기는 염자 그냥 그대로 이거 제가 분갈이 한 거랑 그냥 여기다 이렇게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선 이렇게 자리 잡구요 됐습니다 아 염자가 여기저기 참 무난하게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다 이렇게 염자 하나 계속 해야겠습니다 야곱생이도 이쁩니다 얘는 뿌리가 굉장히 시려서 밑으로 그냥 늘어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에다 끼워서 이렇게 늘어트리는 게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하나 심어 놓구요 뒤에다 염자 지금 하나 심었구요 야곱생이로 그냥 늘어지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으 으 아 지금 담아줍니다 하아 이쁩니다 제가 했지만 아주 이뻐요 아 지금은 석지않고 그냥 계량토하고 마사하고 그냥 사이사이 층으로 해주면 접기성 하나 하구요 어 그리고 요거 화재 둘 그 다음에 레드베리 요거 레드베리 하고 이렇게 앞에다가 놓구요 어 요거 화재 얘는 접기성 염자 어 베이비 핀거구요 요거는 야곱생이 아시나요 야곱생이 이렇게 늘어지게고 요건 레티자로 이렇게 요정 요까지 좀 심어 놨습니다 라디칸스 요거다 이렇게 살짝 올려 놓겠습니다 아 거의 이제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오라디칸스 이렇게 해서 합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요렇게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잘 맞춰서 이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배양토 좀 더 넣구요 밑에다가 슈가토하고 중간 맛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배양토로 다 마감합니다 어우 정신이 하나 좋네요 어허허허허허허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아하하하 뭐 이쁘지는 않지만 그냥 나름대로 지금 제가 작품이라는 작품을 그냥 엉터리로 해봤구요 요거 베이비 핑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적심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잘라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 자리 잡고 나서 이제 이뻐지고 나면 그때 적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마무리 1차로 하고요 이제 마감 복도 좀 하겠습니다 어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놓구요 요거 다는 이제 소린마사로 살짝 바로는 복도 마감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라디칸스를 마무리로 제가 복도 마감 합니다 뭐 재료만 준비되면은 뭐 이렇게 넣고 하는거 쉽습니다 일단 자리만 그냥 배치해서 이렇게 항아리 잡고 합식해서 마무리 해 봅니다 와우 옆에 뚫어진 요렇게 항아리 이용해서 버리지 않구요 아이고 그냥 뭐 근데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다가 또 뭐 나중에 어 꽂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흙이 지금 요렇게 보시면 요런데 나와 있잖아요 그런거는 이제 적심해 놓은거 어 살짝 꽂아 놓으면 됩니다 작은걸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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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